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제 문제 우리 지금 이제 기출문제 예상문제 기출문제 풀이도 이제 거의 이제 부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자산이 반이니까 부채를 벌써 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부채 마무리하고 나면 자본수의 이렇게 갑니다 예 그럼 요 이제 기출문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동영 이제 동영 모의고사 그러니까 말하면은 이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모양 또 똑같은 수준 그 정도 수준 물론 이제 기출문제 우리 이제 시험 실제 문제보다는 수준이 약간 높습니다 예 우리가 연습하는 것은 우리가 실전 나중에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 말씀 들으시면 정확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대화하는 문제하고는 약간 수준이 높습니다 그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 풀어보시고 평균 60에서 나오면은 합격권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때까지 또 열심히 이제 마무리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뭐냐 하면 이론 문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 이론 문제를 제가 정리해 드린다 그랬는데 벌써 막 빨리 달라고 일하셨는데 제가 빨리 드리고 싶어도 그거는 왜냐하면은 아무 소행 미리 드려도 소행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 이론 문제는 한 두세 시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 두세 시간 그 문제 읽어보시고 해설 보시고 정답 체크 하시고 두세 시간 보면 될 걸 미리 받으시면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 모의고사 할 때 제가 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아무 그 연연 마시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그걸 갖다가 감추고 나서 그걸 뭐 끝에 가서 드린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스케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먼저 봐버리면은 재미없잖아요 재미도 없고 또 사실 어떤 실력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정에 따라 또 우리 올 에듀 주전무의 어떤 모든 커리큘럼에 따라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뭐 꼭 이게 하시라 해서 애를 다룬다든지 이래 해서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과정이 때가 되면 다 드립니다 드리니까 아무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염려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하던 대로 하시겠죠 쭉 이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습하시고 또 공부 좀 하시고 또 제가 왜 올려드리는 문제 있죠 그죠 그 복습 문제 또 풀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 쭉 따라 오신 분은 아마 이제 회의에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제가 난 먼저 보면 아 이걸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 하면 감이 오잖아 그죠 또 풀다 보면은 약간 혹시 뭐 계산상에 좀 오류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건 감이 잡히잖아 이제 왓구가 잡히지 쉽게 말 왓구가 자산하면 아 현해주 외상권 부채하면 아 사채 충당 부채 그죠 자본하면은 뭐 주식 수입 비용하면은 어 수익의 우리 판매 시점 또 공사 이익 구하는 거 그죠 회계 변경 오류 수정 그리고 재무제표 가면 재무제표 분석 원가에 가면은 제공 개정과 제품 개정 그죠 그리고 갈로드킹 문제 기말 제공을 구하는 거 제조 간접일 그죠 배분하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관리에 가면은 표준 원가와 그죠 표준 원가 있죠 차이 분석하는 건 차이 표준 원가 전부 원가와 또 직접 원가 그럼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손의 분기점 pq 제가 말씀드린 게 딱딱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하 벌써 감이 딱 잡혔잖아 벌써 전체가 그 정도 딱 알고 들어가면은 전반적인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회계를 전부 다 믿어 그죠 전체 그건 이제 핵심적인 걸 알고 나면은 문제가 어디서 나오든 우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자시고 천천히 꾸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그죠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강의가 기초 문제 강의가 말하면은 3시간 강의에서 8주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약간 혹시 이제 뭐 진도가 늦으면 한 9주 가겠습니다마는 기본이 8주면은 3시간씩 8주를 하면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아닙니까 24시간 그죠 3시간 8주면 24시간 맞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책 한 권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데 24시간 걸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주 한 번씩 하다 보니까 24시간인데 자 한번 보세요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하루가 하루 24시간이 뭐입니까 마음만 먹고 하루 꼬박 해버리면은 끝내본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그건 힘들겠죠 그죠 근데 말이 그렇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까지금 뭐 하룻밤 잠 안 잔다 생각하고 24시간 꼬박 매달린다 하면 다 본다 이겁니다 이론상 그렇죠 뭐 그걸 그것도 힘들죠 조금 힘들겠지만은 아니 마음만 하죠 또 뭐 할 부분 어디 있습니까 까지금 뭐 마음만 할 수 있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하루 정도 밤시험 못합니까 옛날에 왜 밤샘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시험 볼 때 뭐 내일 시험 보면 오늘 밤샘 막 했지 않습니까 스물 네 시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루하고 하루 쉬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30일 남았다 그럼 15번 볼 수 있어요 15번 그럼 시험 합격하지 뭐 뭐 뭐 뭐 떨어진다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지 60점 모으면 60점 모으면 되는데 60점 모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니 자식만 다 가지시고 아시겠죠 어 시간은 충분하다 응 하루하면 되는데 뭐 하루 기본소득 마찬가지 아닙니까 응 요즘 공방이 얼마나 좋습니까 동영상 볼 수 있고 하니까 집에서 응 저희는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지금은 동영상 보면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마음만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응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시간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또 문제를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에 시험에 나올 부분 그 부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핵심적인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쓸데없는 거 한들 그 시험에 나오다 하는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말하면 올 네둘레 선택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들이 많습니다 저도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한 30년 넘게 강의했습니다 전체 강의를 하면 30도 넘죠 제가 한 4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학 쪽에 강의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설 소련교수들도 오래 하셨죠 민부교수들도 오래 하셨죠 실무도 오래 하셨죠 법규도 오래 하셨죠 다 전부 다 오래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전부 다 말하면 강의 경력이 많다 보니까 시험에 뭐가 나온다 하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 집중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자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하면은 이렇게 상을 차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떠잡사야 돼 그죠 우리가 여러 분들 한 분 한 분이 떠자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떠잡사해야지 우리가 상을 차려드리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뭐 즉 그게 바로 뭐냐 복습 복습 그죠 이해를 하셨으면은 복습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날씨가 좀 또 따뜻해집니다 또 나른해지죠 그죠 그럴수록 우리 초지일관으로 처음 시작했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마지막 이제 다 돼갑니다 이제 결승전이 보이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마음 흐드리지 말고 해서 꼭 합격하셔서 또 여러분들 새로운 또 직장 또 새로운 사업에 한번 열심히 한번 인생을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재 예 진행하겠습니다 예 342쪽입니다 예 342쪽에 23번 맞죠 그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는 다 풀어보시죠 그죠 풀어봤으니까 제가 24번 문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충당부채와 우바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네요 그죠 아 그건 우리가 충당부채 알고 있잖아 그죠 충당부채라는 것은 지출은 확실하다 그런데 언제 얼마가 나갈지가 불분명하다 이거고 우바부채는 돈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만은 우바부채는 추석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죠 추석 1번 충당부채는 재무상태에 표시하는 부채인하 맞네 그죠 우바부채는 추석으로 기재한다 맞네 그죠 두 번째 충당부채는 현재 가치로 평가에 의한 할인은 부채의 특유한 이응과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후이 거기에 줄적고 있어요 세후 그랬죠 세후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세전과 세후가 있습니다 그죠 세후라는 것은 세금을 차감후라 이 말이잖아 세전이라는 것은 세금을 차감전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 다 기억해버리세요 우리 회계학에서 나올 때 세후 세전 나오면 전부 세전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말하는 이익이라고 하면 전부 세전이야 세전 이런 게 이제 세후에 세 문제 나와요 이런 문제야 아시겠죠 이건 X 이렇게 알았죠 3번 충당부채 이거는 최선의 추정치다 그죠 4번 우바부채 설명이네 그죠 5번 마찬가지죠 그죠 처분이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됐고 24번 미래 현금을 수치할 계약상 권리 이게 뭐죠 금융자산이죠 미래 현금을 지급할 말하면은 계약상 의무하면은 금융부채다 그죠 예 의무 하나 금융부채로 아닌 거 찾아봐라 그랬는데 답 바로 딱 보이죠 5번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그죠 바로 답 찾을 수 있겠고 네 다음 25번입니다 25번 사체문제네 그죠 옳은 거 찾아봐라 옳은 거 이렇게 이제 문제가 굉장히 크죠 이런 문제는 사실 굉장히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의 문제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우리 수준에서 좀 어렵죠 그죠 어렵지만 우리도 이 정도는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액면이 100만원이다 그죠 액면 100만원짜리 그죠 액면 그 문제를 인해 보니까 100만원이네 지금 뭐죠 장부가 뭐예요 장부가 경우 발행가액이잖아 그죠 아 발행가액 951963 951963 951963이다 그러면은 이 차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죠 사체 할인발행차금 그죠 48037 그죠 할인발행차 이걸 상가하자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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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네 장부 자네 물론 액면은 값다 그죠 100만원이고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여기 액면에는 액면이자율 여기에는 유효이자율 아시죠 자 그 액면에 액면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요 예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아 거기에 몇 프로는 안 나왔는데 표를 보세요 표시 10%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100만원에 여기 10% 나왔다 여기 10만원 나와있네 이건 10%겠네 그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나와 있죠 상가 이게 나와있네 14,000 여기 14,236원이다 그럼 요금의 요금의 차이가 여기서 요금 뺀 게 요금의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얼마일까요 11만 4,236원이겠네 여기서 빼면 요금 나와야 되니까 여기 몇 프로인지 알겠죠 그죠 요금 나누기 요금하면 되잖아 그죠 요금 나누기 요금하면 9,1,1,4,9,5 이런 거 한 10% 맞습니까 아 9,5,6,8,6,8,6,8 아 많은 것이네 약 12% 많은 것입니다 그죠 음 아 맞네 내가 대충 했는데 맞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요금 나누고 요금하면 요금 나옵니다 12% 음 그럼 이거 가셨겠네 그죠 0,3,7,2,3,6 아니고 0,8,0,1 하고 4,7,1,4,3,3 됐고 요금 빼고 나면 9,6,6,1,9,9 됐죠 그죠 2번 자 옳은 거 찾아봐라 그랬으니까 이자율은 10%다 아니네 12%네 2번 2번 할인 발행 자금은 3,4,2,3,8,0,1,0 맞네 맞네 그죠 발행 시에 2시간 할인 발행 자금은 3,4,8,0,1,0 발행 시에 발행 시에는 요거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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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후는 요거죠 발행 시에 요거 요거요 삼각후 장부 자네가 9,3,7 아니죠 9,6,1,9,9 그죠 이자 비용 11,7,8,6,7 11,4,2,3,2 틀렸고 이것을 만약에 3년도 1월 1일에 아이고 이것도 한번 더 해야 되겠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1년도 1월 1일이네 그죠 요게 지금 1년도 12월 말이잖아 지금 문제가 2년도 12월 말 해서 요 3년도에 상환했다 그랬으니까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이게 뭐 문제나 복잡이 만들어놨다 그죠 1달 한번 더 해둬야 되겠다 그죠 요렇게 요금액 요래 요걸 상환했다고 그랬잖아 얼마에 네 98만원에 상환손액 얼마고 못내 그죠 100만원에 있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요기는 10%였잖아 그죠 10만원 이거 12%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자 이게 좀 복잡네 9 6 6 1 9 9 9 9 9 9 9 10 10 10 10 7 9 10 10 7 11 12 11 12 11 12 12 12 12 12 12 동 towns 25 15 20 1 1 1 2 0 8 6 9 1 되네요. 9 8 6 0 2 1 9 6 8 0 2 1 이거 빼기 이거 어? 개선 잘못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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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잘못했대 이게 1이 되는게 아니고 2 9 8 2 6 12 2 6 12 2 1 2 2 9 8 1 1 1 5 9 3 4 2 1 2 5 9 4 2 1 5 9 4 2 이렇게 빼볼까요? 8 0 1 9 4 2 빼니까 8 5 9 3 1 1 7 이거 빼니까 9 8 2 1 4 1 이걸 이렇게 상환했습니다 이걸 상환했으니까 상환금이 적네 그죠? 2반네 얼마? 2,141 이게 왜냐면 숫자를 제가 끝에 상환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죠? 끝자리가 약간 1 2 틀린 거는 그건 거의 뭐 맞춤 말이에요 답 한번 볼게요 2 1 3 4다 2 1 4 3이다 맞겠지 그 답이 2 1 4 3이다 하면은 내가 계산이 이기지만 이게 맞추고 유사하잖아요 이게 맞다 알겠죠? 5번째 답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네 네 다음에 이번엔 26번 26번도 이게 21회 시험 문제인데 간단치는 않네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그죠? 발행가격도 구하고 또 상가격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은 보세요 먼저 발행가격 다 구해볼게요 발행가격 안 주셨잖아 그죠? 그럼 액면 10만원에다가 액면 이자율 5%네 5만원 5천원이지 5천원에다가 유의자율 하면 되죠? 그러면은 그 유의자율 8%니까 네 0.7938 하고 2.577 이거 합니다 5.2.10 5.2.15 5.2.15 5.2.15 5.2.15 사채 액면 10만원 짜리를 92265원에 발행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7,735원이다. 이런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또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두 번 해야 되잖아. 그죠? 삼각을. 이렇게 이제 출제하는 사람도 참 너무 시간이 너무.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시간이 많이 걸려. 왜냐하면 한 번 해야 되고 또 한 번 또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사원했다 해야 되잖아. 그죠? 계산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있다. 그죠? 이런 거. 조기상환했다. 그랬는데. 그죠? 액면 공유상환했다. 액면 공유신만 상환했다. 그럼 이건 10만원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뭐죠? 액면 이자율, 유의자율. 요금에 하나가 또 나오잖아. 이것도 그렇죠? 하나가 나오고 나오고. 27번은 액링 100만원입니다 이거는 활증발행이네 이렇게 106906 사체 활증발행 자료입니다 1년 후에 사관했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요금액을 상원했다고 하잖아 얼마에 했는데 얼마인지 모르는데 사관하고 나니까 이익이 얼마 생겼다? 4500원 생겼다 이 말이네 그러면 이거 얼마고 이 말이네 문제는 다 바꿔놓은 거죠 그러면 이것보다 이게 적어야 되잖아 이게 이익이니까 할 수 있겠죠? 네 됐습니다 이상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채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이제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제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앞으로 좀 돌아오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부채를 끝냈습니다 그죠? 이제 169쪽에 자본 왔잖아 자본하면은 우리 자본의 본륜을 기본 아는 거고 그죠? 이익 처리만 아셔야 되잖아 자 보세요 169쪽입니다 자 기타 포괄 속의 눈에 누게 이게 뭐 우리 아는 거잖아 해기파제 알았죠? 넘기세요 170쪽에 나와 있는 것 좀 읽어보시면 되고 포인트 2번 포인트 2번 자본조정 아닌 거 찾아 봐라 3분이네 3분은 자본익력음이고 그 다음 아래 해석 159이죠? 자기주식 관계 그죠? 한번 체크하시고 넘기세요 거기에 173쪽에 차율익력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정기율익력음에다가 당기순이익을 더하고 그죠? 그 더한 금액에다가 이익처분이 빼면 되죠 그죠? 이익처분이 다 빼면 되겠네 빼면은 답은 7만원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뒤로 가서 175쪽에 이익준비금 얼마고 이익준비금은 그죠?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을 하는데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한다 했죠 그러면은 그게 현금 배당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배당률이 20% 그랬죠 그러면은 발행주식수에다가 액면을 곱하면 50만원이네요 그죠? 50만원에 배당률이 20%니까 여기에 20%니까 10만원이죠 이 10만원 중에서 현금 배당이 5만원이니까 여기에 10분이고 5천원이네요 그죠? 5천 이상 할 수 있다 답이 5천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왜?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만 하니까 현재 지금 자본금이 50만원이잖아 그런데 우리 지금 이익준비금이 23만 8천 되어있으니까 여기에 2분의 1이 될 때까지만 하면 되니까 25만원 될 때까지만 하면 되니까 얼마 하면 되니까? 그렇죠 2천원이 여기 정답이죠 그죠? 만약에 이게 만약에 23만원 되어있다 그럼 25만원 될 때까지니까 이게 답이 되지요 이래죠 그죠? 예 다음 5번 자본금 1000만원 회사가 2월 결손금 350만원을 보존한다 이걸 메운다 이 말이죠 메우기 위해서 5주를 3주로 병합했습니다 그러면 자본금 1000만원이 얼마 됐다? 600만원 됐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자본금이 400만원 줄어들었잖아 400만원 줄어들었는데 이 돈 가지고 결손금 350만원 메웠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50만원 남았죠 그걸 뭐라 한다? 감자차익 그리고 오른쪽에 주식 변화, 분할 이런 건 워낙 많이 해왔죠 주식 변화 관계 확인 체크 문제 1번 자본을 실질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점은 뭐죠? 주식 발행 알겠죠? 주식 발행 바로 2번입니다 이익준비금 물었습니다 현금 배달 10분에 한 번 만원이죠 만원 만원 그 2분의 1까지 해야 되니까 10만원까지 하니까 8천원 답이 되잖아 이 되죠 그죠? 3번 그럼 3번은 액면가 5천원 주식 2천원은 2만원이니까 이 회사는 얼마짜리죠? 1억짜리 내고 1억짜리에 결손금 3천만원을 보존한다 메운다 그죠? 만주를 감자 만주인데 액면 5천원이니까 5천만원 5천만원 감소했는데 그중에 3천만원을 갖다가 메우고 나니까 2천만 남잖아 그걸 뭐라 한다? 감자 차익 4번 틀린 내용 1번 주식하려 말하는 차금은 3년 내에 균을 상가하고 배당금액은 6% 초과하는 금액과 그 이상을 동상액을 이익 처분하고 그죠? 자기주식은 자본의 차감이죠 회사와 한산 손익은 그 회사를 폐쇄할 때 손익으로 대체하고 미개부 주식 배당금은 배당 결의 시점에 자본계정에 대체하고 결의 시점이 아니고 자본 배당 시점에 알겠죠? 배당할 때 알겠죠? 결의는 그냥 미첩을 인용을 해놓는 거죠 자본에 대한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본에 대한 기출 먼저 보세요 345종이네요 1번 주당이 계산 시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사건이 아닌 것 신주 인수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새로운 주식을 인수했다 이 말이잖아요 주식을 인수했으면 주식이 늘어났겠죠 유상정자 돈 받고 주식을 반영했습니다 주식이 늘어났죠 자유 재발행했으니까 늘어났겠죠 뭐라면 시 외부 사회 유통주식수를 말합니다 주식 배당해도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주식을 병합해버렸으니까 두 주를 한 주로 병합했으니까 감소되죠 5번이다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 바르게 설명한 것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은 이익인 경험은 불변이다 이익인 경험은 감소되죠 주식 배당하면 주식을 분할하면 액면가는 감소되죠 배당과 분할에서 주식 수는 증가한다 주식 배당 주식 분할 증가하는 거 맞네요 3번 주식 수가 증가하면 주당 가치는 변하죠 주식 배당에서 주식 분할 증가하는 불변입니다 전체 금액은 불변 알죠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식 배당 관계 3번 기다폭력은 누가 얼마고? 해기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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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밖에 없네 평가액 2만 5천원과 손실 1만 8천원이다 그럼 이 문제는 평가액 2만 5천원과 손실 1만 8천원이니까 결국은 플러스 얼마? 7천원이다 말이죠 그죠? 1번 답이 들어 4번 차기능력은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정기능력은 올해 80만원에다가 그죠? 이익의 수여 비용 빼고 나면 얼마죠? 단기 순위가 150만원이잖아 이걸 더하고 여기서 아래 이제 배당과 빼면 되잖아 그죠? 165만원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죠? 565만원 되겠네 정답 4번입니다 그죠? 5번은 주당 이익 구하는 거네 1월 1일에 2만 8천조가 있었다 그리고 4월 1일에 추가로도 발행했네요 1만 8천조를 발행했고 9월 1일에 1만 2천일도 발행했습니다 이때 이익이 1,800만 생겼다 주당 이익을 마고 주의수엄 나눠준다고 하겠네 이 주의수엄 계산하면 되잖아 이거 2만 8천조에다가 이 날 발행했으니까 월할 계산한다고 했죠? 9개월 이거 곱하기 10분의 94 그죠? 몇 주당? 9하고 하면은 1만 3천 5백 주 더하고 더하면 되잖아 얼마죠? 4만 5천 5백 주 그죠? 맞춰보죠? 4만 5천 5백 주니까 나눠주니까 단가 얼마 나옵니까? 396원 나오네 정답 아시겠죠? 예 6번 자본층이 얼마고 물어봤냐? 저 한번 계산할게요 자본금은 들어가잖아 그죠? 자본 자유주의 마이너스죠 4차는 아니죠 예수금도 부처죠 아니죠 이익준비금 플러스 주식 할머니 자금 마이너스 이익준비금 플러스 계산하면 되잖아 만 얼마죠? 만 3천 5백 원에다가 3천 7원 빼니까 9천 8백 원 나옵니까? 네 저쪽은 1번 정답 네 잠깐 시작하겠습니다